캐나다와 미국에서 저희가 마케팅과 디자인을 하고 한국에서는 생산을 해서 소비자들에게 감성적으로 현지의 느낌을 살릴 수 있는 브랜드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남성청결제라는 말을 많이 쓰긴 하는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채모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, 특히 수염, 겨드랑이, 가슴털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제품을 저희가 첫 제품으로 개발을 했고 더욱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